건실한 한인은행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뉴밀레니엄뱅크가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내년에는 상업 융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커머셜 전문은행으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밀레니엄뱅크가 201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의 밤 행사는 최근 달라스와 애틀랜타의 대출 사무소를 오픈하고 SBA가 정하는 뉴욕 지역 금상수상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인수 5년 만에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뉴밀레니엄은행 홍식 행장은 올 한해도 은행이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함없는 신뢰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인 동포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은행이 금년에도 좋은 실적을 냈는데 모든 것이 우리 동포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동포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은행이 되는 그런 뉴밀레니엄뱅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현재 자산 4억 4천만 달러, 대출 3억 1천만 달러, 예금고 3억 9천만 달러가 되는 중견은행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현재 포트리, 뉴브런스윅, 메넨튼, 베이사이드 등 총 6개 지점이 있습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내년에도 애틀란타 등 3개의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업 융자 기능을 더욱 강화해 커머셜 전문은행으로 선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